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톡이나 챗봇을 이용한 상담이 전화상담 건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에 사용자들도 만족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기준 카카오톡과 챗봇을 통한 상담이 전체 상담 비중의 52%를 차지했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. 지난해 6월 챗봇 상담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40% 안팎의 수준이었습니다. 톡 상담은 상담원과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를 해결하는 채널입니다. 챗봇 상담은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이 고객 질문에 답하는 채널입니다.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개인 맞춤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톡 상담 채널을 한층 개선했습니다.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에는 상담원과 나눈 대화가 암호화된 메시지로 송출됩니다. 카카오뱅크 측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6월과 고도화가 이뤄진 지난 2월 새 카카오톡과 챗봇 상담이 전체 상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며 고객 맞춤형 상담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챗봇 기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